저희 인사 먼저 드릴께요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Time's up! 우리가 왔어요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오늘 제 6회 나눔 콘서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음악회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추우세요? 네! 어떡하죠? 저희가 네 핫하세요? 그럼 더 핫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핫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? 네! 저희가 이제 저희 여러분들께 두 번째 노래를 또 들려드릴 거예요 자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 거죠?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왓섭의 왓섭이라는 노래였고요 앞으로 저희가 놈놈놈이라는 곡을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아까 춥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덥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즐길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이제 후렴 부분에 저희가 엉덩이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와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 되는데요 정말 쉬워요! 자 해볼까요? 시작!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실까요? 너무 의욕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! 여러분의 체온을 확실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주시고요 네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저희랑 무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후차 앤 썸! 우리가 왔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